노인 빈곤율 전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.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깎는 거 감액하는 거 하지 않는다.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는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고 변희수 하사님 일주기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평생 쏟아부어도 나이가 들면 받지를 못하는 이 국민연금 문제 어떻게 할 거냐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